우리 트랙스토어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서 성장한 회사입니다. 제 회사는 세계 최초로 경등산화를 개발했고 또 세계 최초로 소프트부스 가벼운 인라인스케이트를 개발했으며 또 아동화는 사이즈가 조정되는 그런 신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회사가 아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서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코브라 740 시리즈는 보아 테크놀로지를 사이드에 장착을 한 최초의 신발입니다. 지금까지는 보아 테크놀로지를 베라라든지 백부분에 장착을 했습니다만 아주 불편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못 받아왔습니다.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사이드에 장착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손이 갈 수 있는 위치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좋아서 그리고 원래 이스포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아시아 VIP 프로듀스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돌리면은 신끈 대신 이렇게 조여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풀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벗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발을 이렇게 벗었다가 또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좋을 수가 있고 또 싱크를 한번 이렇게 조여놓으면은 풀리지가 않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나 이럴 때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풀어놨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신발이 코브라 시리즈입니다.